최근 컴투스에서 출시한 P2E 게임인 미니게임 천국의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니게임 천국의 P2E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인게임에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메달을 획득하고 매일 본인이 획득한 메달의 총량에 따라 선칩이라는 재화로 정산받습니다. 이후 획득한 선칩을 다시 메달로 교환해 인게임에서 사용하거나 코인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현금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게임 외에 별도로 엑스플라 게임즈와 VPN을 설치해 줍니다. 저는 무료 VPN인 프로톤 VPN을 사용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인게임으로 접속한 뒤 게임 계정에 하이브 어카운트 연동을 진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엑스플라 게임즈를 실행해 주세요.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지갑을 생성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VPN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기 때문에 꼭 VPN을 이용해 진행해 주세요. 이제 중앙 하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 후 미니게임 천국을 선택해 줍니다. 이전에 게임에 연동한 하이브 어카운트를 입력해 로그인해 주시면 연동이 완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꼭 010이 아닌 10으로 시작하도록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스왑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언제나 선칩을 획득하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현금화를 위해서는 소량의 엑스플라 코인을 이넷 지갑으로 전송해 지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 현금화가 안 되신다면 이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선착순 10만 명에게 두 개의 간단한 미션을 클리어하면 백선칩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선칩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이 뒤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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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